오늘은 신트시아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피아노 치는 거 위에 이렇게 파티클로 해서 이렇게 반짝반짝 하는 거 보셨을 거에요. 그 프로그램인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프로그램입니다. 여유가 좀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29달러 겨울 세일하고 있습니다. 3만원 정도 되는데 결제해서 구입매 하셔도 되구요. 여력이 안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무료 버전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저도 일단 무료 버전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신트시아 를 다운받으시면 이렇게 뜨죠. 실행을 시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GS 웨이브 테이블 신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단점이 딜레이가 있습니다. 레이턴시 라고도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키보드나 마우스를 눌렀을 때 딜레이가 좀 심한 게임을 할 때 마우스 클릭을 했는데 1초 뒤에 버튼이 눌려진다던가 그런 느낌입니다. 오디오 쪽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은 레이턴시 하면 다 알아들을 테니까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거를 이제 버추얼 미디 신스나 쿨소프트 미디 맵퍼 이걸 통해서 딜레이를 줄여 줘야 돼요. 솔직히 피아노 잘 치시는 분들은 이걸 설정을 해도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만족은 못 하실 텐데 초보자분들은 충분히 연습하시는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거는 일단 실량에 놓은 거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받아야 될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습니다. 버추얼 미디 신스 구글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쪽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쿨소프트 얼터비스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들어가면 밑으로 쭉 내리면 다운로드가 있어요. 2.8 버전 작년 10월 달에 릴리즈가 나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걸 실행을 시키시면 이게 없고요. 이런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운드 폰트를 또 받아야 되는데 사운드 폰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신디사이저나 아니면 요즘 미디 작업 하시는 분들 보면 악기라는 게 좋은지 하죠. 가상악기 같은 그런 가상악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운드 폰트를 역시 구글을 통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고요. 확장자는 SF2예요. 그래서 저는 몇 개 어저께 받아놨는데 일단 이걸로 그냥 할게요. SF2 확장자를 열어줍니다. 이렇게 뜨죠. 지금 화면이 4K라서 지금 잘리는 글씨가 있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래서 적용을 눌러주셔야 이게 소리가 납니다. 건반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미디 설정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서 쿨소프트 미디 맵퍼를 설치를 해야 돼요. 파란색을 클릭을 해서 눌러주시면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마찬가지로 쿨소프트, 그쵸? 이쪽이죠. 이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밑으로 쭉 내리면 쿨소프트 미디 맵퍼 여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 클릭 키어 여기를 누르면 다운로드가 돼요. 다운로드를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렇게 미디 맵퍼 컨피규레이터가 뜹니다. 그래서 미디 맵퍼 컨피규레이터를 실행을 시켜주시고 여기서 버추얼 미디 신스 이걸 선택을 해주시고 적용, OK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설정을 또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밑에는 사실 상관없습니다. 위에가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 가셔가지고 음향 출력 장치가 있죠.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가 UR28M을 쓰고 있어서 집에서 이걸 해놨는데 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연결 안 했을 때는 그냥 LG TV로 해놓습니다. 이게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TV 모니터를 모니터 겸 소리 듣는 걸로 같이 하고 있어서 LG TV로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스피커 연결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추가 출력 버퍼 여기가 이제 지연이라고 나오죠. 그 딜레이가 발생되는 건데 100 이하면 그래도 좀 괜찮긴 한데 제가 0까지도 해봤는데도 피아노를 좀 빨리 치면 딜레이가 느껴집니다. 100 이하 정도로 맞춰주시면 될 거예요.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너무 낮추면 소리가 끊길 수가 있긴 해요. 그러면 좀 더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음질 같은 경우는 48000 혹은 44100 이 정도면 충분해요. 네 이 정도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처리할 수 있는 음표 개수. 이게 동시 발음수라고도 하는데 보통 피아노만 칠 때나 50개 정도면 충분하고요. 여유 있게 120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보정된 표본 혼합이라고 되어있네요. 음질을 좀 높여준다고 하는데 이게 디지털 음원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올려 체크를 좀 해놨습니다. CPU 부하가 증가되기 때문에 사양 안 좋으신 분들은 체크 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딱히 없는데 미디 믹서 열기 같은 경우에 컨트롤 알트 앱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요. 이렇게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큰 의미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다 적용 누르고 확인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쭉 넘어가면 이거 두 개가 생겼을 거예요. 쿨소프트랑 버추얼 미디 신스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버추얼 미디 신스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가시면 아 혹시 이쪽에 사용하는 걸로 돼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걸로 위쪽 이걸 눌러주세요. 그래서 동시에 나오면 아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하나만 쓰는 게 좋습니다. 눌러주시고 특별하게 만들 건 없어요. 만들 건 없고 볼륨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아까 보셨던 버추얼 미디 신스 이쪽에서 볼륨 조절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볼륨 조절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건반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이 정도까지입니다. 쓸 수 있는 건 혹시 뭐 가볍게 연습하시려면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식입니다. 별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무료 버전은 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뭐 여유 되시면 이쪽 돈 내고 쓰시면 되고요. 저처럼 그냥 무료 버전으로 가볍게 쓰시려면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아노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만 따로 알려드릴 텐데 따로 찍어서 하려니까 좀 화질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해서 그냥 이걸로 눌러서 알려드리려고 다운을 받았어요. 저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신 분들은 유료 결제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미디 비주얼라이저 사용방법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알려드리자면 이걸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디 파일을 따로 다운 받아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플레이가 4K 화면이라서 좀 작게 나오죠. 플레이가 P네요. P 설정은 제가 안 해놨어요. 뒤에 배경 또 자기가 넣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이런 식으로 또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 받으셔서 쓰시면 됩니다. 미디 비주얼라이저 라는 거였는데 저는 뭐 특별히 쓸 일은 없는데 어저께 한번 다운 받아봤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